네, 오늘 제가 두 번째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. 무엇보다 제가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역시 오늘은 정말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성악가의 길을 선택하기 잘했다.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.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동해 무릉개곡의 멋진 무대, 저희도 평생 정말 한 번도 이런 무대를 써보지 못했는데요. 이렇게 아름다운 반석에 이 무대를 제공해 주신 우리 동해씨와 동해의 애총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계절의 여왕 5월이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요.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왈츠의 왕인 요한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의 노래를 도와서 솔리스트로 정국을 누비면서 활동하고 다니시는 우리 아키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피아노의 최은영 선생님. 네, 그리고 가야금 연주의 이 로사리아 선생님. 네, 그리고 방금 세스톤 연주를 너무나 멈추게 해주신 클라리넷의 차중훈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네, 그리고 이 악기 너무 멋있죠? 콘트라베이스라는 아킹인데요.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. 방미영 선생님. 자, 이제 다 드리겠습니다. 봄의 왈츠 들려드리겠습니다. 봄의 왈츠 들려드리겠습니다. 봄의 왈츠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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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 go 내 내 드 sais 아몸체 de la no card AAA-AA-AA-AA-AAA-AA гдеро t'in mon추 ... 끝나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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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